너의 집에서 30분 거리 나에겐 그마저 그냥 전부 다 아까워 답이 오는 건 딱 1, 2분 사이 그것마저 길고 멀어 내겐 다 아까워 있지 널 알게 된 후로 생긴 버릇 아주 사소한 일상에도 Hey baby 시계만 보는 듯해 많은 옷도 같다면 들어봐줄래 멀리 어떤 시간 작은 유리에다 담아둘 순 없는 걸까 떨어져 있어도 함께 둘이 채워가게 우리 시간을 새로 써 내려가기 3분 12초 전 3분 12초 전 3분 12초 전 때론 싫진 내겠지 그렇지만 잠깐일 뿐 괜찮아 하루 이틀 미워진다 해도 사흘은 너에게 향하고 있는데 널 알게 된 후로 생긴 버릇 아주 사소한 일상에도 해이 베이브 시계만 보는 듯해 많은 옷도 같다면 들어봐줄래 멀리 어떤 시간 작은 유리에다 담아둘 순 없는 걸까 떨어져 있어도 함께 둘이 채워가게 우리 시간을 새로 써 내려가기 3분 12초 전 2분 50초 전 1분 20초 전 바로 30초 전 3분 30초 전 일단 색 Hyinsiac